오늘은 작은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올라서 쌀쌀함은 한결 덜합니다. 다만 오후에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고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도 20도에 머물며 서늘한 기온이 감돌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쾌청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중북부 지방은 오전까지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오후에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하늘은 더 흐려지겠고요. 밤까지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해안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5도까지 떨어져 어제보다 더 쌀쌀한데요.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부산이 20도, 양산 21도, 그 밖의 대부분 지역은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미터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다음 주 초반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오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지만 양이 워낙 적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전국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